한국국토정보공사 민주평화당이 전국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충북도당을 출범시켰습니다. 민평당 지도부는 30일 오전 청주 S컨벤션에서 조배숙 당대표와 정동명 당 지도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충북은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중요 지역인데다 자체 여론조사 결과 호남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이 나와 타지역에 비해 도당을 빠르게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종설 충북도당준비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을 정비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녹색돌풍을 일으키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CBMTV 경철수입니다. 한종설 충북도당준비위원장 중심으로 창립준비위원장의 여러분이 정말 애매수했습니다. 수고하셨다고 우리 경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종설 충북도당준비위원장입니다. 정치권이 넘어간 지가 거의 18년이 넘어갔는데요. 많은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특히 대통령 선거 쭉 보면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충북이 손을 들어준 데가 승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 어려운 때 2002년도 배선 때에도 사실 이길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충북에서 동료에 대해 지지하는 여론조사 당에서 했었거든요. 그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충북이 정말 중요하게 나와. 그래서 민주평화당이 충북에서 창작을 해야 하는 건 정말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까박나진 저희들이 또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런데 저희 당 내에서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화당이 제일 여론조사가 높은 것은 아무래도 호남이겠죠. 그렇죠? 호남이고요. 그런데 그 다음이 어디냐? 충청권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신앙만 우리가 출범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충북, 충북, 세정은 아직 출범도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위원장님 몇 분 계시고 그런데, 그런데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호남 다음에 충청권이 제일 높은 겁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그게 좀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당에서 우리 충청권, 충북에서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충북 도당 더 잘 하시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박수하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6.13 지방선거에 저희들이 많은 후보들을 내서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통일, 평화통일의 가치관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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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